미국에서 삼계탕용 작은 닭을 알려드릴게요 미국에도 닭을 통째로 팝니다 다만 한국 닭보다 사이즈가 좀 더 큽니다 이게 소식하시는 분들이나 식구가 적은 가족은 닭요리 한 번에다가 삼시 세끼 3일 내내 닭만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닭을 다리만 날개만 따로 사서 요리를 하면 닭 육수의 깊은 맛이 안 나옵니다 닭의 모든 부위와 뼈에서 그 맛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 쓰기 좋은 닭은 닭이 있습니다 코니쉬라고 하는 품종의 닭입니다 락코니쉬, 코니쉬헨, 게임헨 등으로도 불리고요 일반 치킨과의 차이점은 크기가 제일 큽니다 한국의 영계 닭이라고 생각하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도 일반 닭보다도 부드럽고 냄새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육수를 빼면 진하게 잘 나옵니다 이 작은 한 마리로도 닭을 통째로 사용해야 맛이 나는 요리들인 삼계탕이나 찜닭의 맛이 제대로 나옵니다 냉면 그릇이나 뚝배기에 한 마리가 딱 담기는 사이즈라 손님 대접할 때 1인 일닭 삼계탕, 정문적 비주얼이 딱 나오죠 대부분의 미국 마트에 냉동 코너에 보시면 이렇게 작게 통째로 진공 포장되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겉에 코니쉬라고 쓰여 있어요 터키 있는 코너를 찾으시면 되고요 샘스클럽이나 코스토 같은 대형 마트에도 한 팩당 두세 마리씩 포장되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 마리랑 1불대에서 3불대까지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렇다고 싼 게 맛이 없고 비싼 게 맛이 있고 하진 않더라고요 냉동이라고 선뜻 손이 안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미국의 대부분의 닭 유통은 냉동 혹은 반 냉동인 채로 납품되어서 매대에서 해동을 합니다 그래서 냉장 닭이라 생각하는 닭의 대부분이 해동 닭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언제 냉동했다 해동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보다 냉동된 것이 더 냄새가 안 나요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이 코니쉬를 사시면 해동을 하셔야 되는데 해동하실 때 포장을 벗기고 체에 담아 보호를 해서 히로리나 냉장 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에 담지 않으면 핏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요 급하면 물에 담궈서 해동해도 됩니다 포장재로 해동하시게 되면 핏물이 여전히 고여있는 채로 해동이 되기 때문에 닭의 냄새가 될 수 있어요 해동한 코니쉬는 닭이라 생각하시고 닭 요리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닭보다 뼈가 연해서 일반 가위로도 이렇게 뼈를 자를 수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하는יסopers 자원시피해동하시게 되면 3300의balancedaçã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